네 추석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에 겨우 턱걸이하면서 이번 주 정기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더 떨어졌을지 반등했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어떤 결과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부대표님 요즘 뭐 근황은 어떠십니까? 전 뭐 항상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갤럽이 지난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안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갤럽이 안 나오는 건 휴일이 끼면 일을 못하니까 휴일에는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일 기간이 좀 조사 기간에 껴있으면 그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추석 연휴 기간에 안 했고 10월 달도 첫 주 둘째 주를 조사를 안 합니다. 아 10월에도요? 네 10월. 그래서 10월 첫 주에는 휴일이 두 번 들어가 있고요. 10월 둘째 주에도 역시 수요일이 휴일이라 조사를 진행을 안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 조사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도 많이 좀 기다리셨죠? 이번 주 조사를. 지난주에 20%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 뭐 그렇게 뭐. 큰 변동이 있겠습니까? 큰 변동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번 조사 9월 넷째 주 여론조사 발표했죠? 네. 조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번 조사 오늘 발표한 조사는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전화번호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의뢰처가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정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통령 긍정지지도 이번 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 긍정률이 23%가 됐습니다. 23%요? 네. 지난 2주 전 대비 3%포인트가 올라가서 부정률은 또 68위고요.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둘 다 이제 5점이 이내이긴 하지만 지금 23이 됐다는 것은 최하치 20%에서 약간 오른 거죠. 5점 이내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선 직후에 11%포인트 하락해서 여당 참패시 23과 같은 수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약간 반등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일단은 좀 우리 부대표님 보십니까? 네. 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 직무 수준에 긍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시면 231명 잡혔는데요. 이분들 중에 외교 때문에 긍정한다. 그러니까 10%포인트 많아져서 25가 됐습니다. 상당히 두툼하게 잡힌 거죠. 외교가 잘 나올 때는 40까지도 치솟으니까 아직도 외교를 가지고는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25% 정도면 이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도가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원전 수주가 5%포인트. 이건 이제 새로 등장을 했다고 봐야겠죠. 5%포인트가 많아져서 5%가 됐으니까 원전 수주.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론에서 대통령의 대통령 체코 외교 무대에서의 활약상 이런 것들이 그 전파에서 많이 잡히니까 많이 텔레비에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 무대는 굉장히 화려하죠. 뭐가 충돌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좀 괜찮은 쪽이거든요. 외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인기가 없으면 지금 23이면 별로 많이 높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3%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외교다. 이거는 그런데 이번 정부만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외교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 갔는데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무슨 큰 실수를 한다거나 판이 엎어지거나 이러면 모를까.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한 3%포인트는 오를 수 있다. 왜냐. 워낙 분위기가 파괴해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안 보던 외국 사람이 와서 굉장히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접해 주고.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모습들을 TV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좀 자극을 받죠. 괜찮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10%포인트 정도가 외교라고 하는 응답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3%로 반영된 것.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원전 수주 5% 나오고 원전 정책 나오는데 이 원전이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원전 정책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게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죠. 엄청난 와 이거 원전 수주를 했더니 우리 국민 삶이 진짜 너무 좋아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보는 정도이고. 그래서 원전 수주 했다라는 거는 5%포인트 많아졌다. 그리고 전체 직무수행 3%다. 이러면 원전 수주 대박은 아닙니다. 분위기는. 분위기 자체는. 그러면 일반적인 외교 무대에서의 활동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외교,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 사건을 지금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잡아주셨는데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수 지지층이 뭔가 좀 지지를 하고 싶은데 빌미를 줬다. 지지율이라도 내가 어디 가서 정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는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원전은 수주했잖아. 이건 잘했네. 이러면서 뭔가 자기 위안적 마음이 들면서 지지율이 조금 반등한 게 아닌가. 큰 대세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대세는 아니다. 뭔가 좀 보수 지지층 중에서 이유를 찾는 그 지지층한테 약간의 빌미를 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말할 거리를 찾아준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도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대통령 외국 나갔다고 들어오면 보통 2, 3%씩은 다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밖에 나가서도 실수가 많다 보니까 나갔다 들어오면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바이든 날리면도 있었고. 오늘 이 결과로 유난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로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내 말이 맞았어. 체코 갔다 오니까 내가 지지율 올라갔잖아. 대통령이 오른 거예요? 그럼요. 한동훈이 독대로 정말 초만 치지 않았으면 25%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정부 여당에서 초쳐갖고 3%뿐이 못 올라갔다. 이러면서 뭔가 유난 대전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폐부 찌르셨는데. 폐부를. 이거는 정당 지지율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혹시 부정적인 여론 응답은 또 어떤 게 많이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부정 여론을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의대 정원 확대가 여전히 1위로서 26% 나오고요. 지금 경제 민생 물가가 원래는 항상 1등이었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소통 미흡 3%, 김건희 여사 문제 3%포인트 각각 올라가서요. 소통 미흡은 13%로 2위에 랭크됐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가 5위까지 올라와서 6%면 지금 6%다. 6%는 낮은 비율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주관식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응답식, 자유응답식이고 어떤 선택지를 제공해 주지 않는 건데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시는 언급하는 거죠. 언급하시는 분이 지금 3%포인트 많아졌어요. 6%다. 그러면 이거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관계 아직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갈등 이런 것들 가끔 등장하는데요. 내홍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인사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저는 일단 1등 의대정원 확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 안 된 겁니다. 네, 해결 안 됐죠. 이게 전복하고 있는 문제 증서가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이걸 한번 긍정평가 이유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요. 긍정평가에 의해서 외교 때문에 외교가 10%포인트 많아져서 25가 됐다. 그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시는 분들은 7%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입니다. 7%포인트 빠져서 지금 7이 됐어요. 반타막 된 거죠. 14에서 7이 됐다는 건데 그런 건 뭐냐. 의대정원 확대 이슈는 더 이상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재료로서의 역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더 이상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등장하면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는 되게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적이다. 그런가 하면 보통은 이슈가 지속되는 거를 짧게 보면 2주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매번 외국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매일 나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외국 대통령이지 뭐. 내 생각에는 매일 나갈 거야. 한 달에 두 번은 나갈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인기가 올라간다. 그런데 아무튼 외교 부분은 휘발적이다.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외교 어느 나라를 갔다 와서 그렇게 화려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방송에서 재방송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금방 빠지죠. 그런데 의대정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죠. 스테이크홀더가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가 꾸준히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전국민이 이해관계자가 돼버려서 전국민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뭔가 중요한 어떤 응급실에서의 무슨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언론에서 확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잠복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더 논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외교 때문에 계속 긍정평가하시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부정평가자 중에서 1등 그리고 지금 긍정평가자 중에서는 이유로서 빠지고 있다. 그런 부분 이거 하나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이게 빠질 때는 1%까지 빠져요. 1%까지. 높아질 때는 7, 8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잠복하다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론조사 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공천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가 잦아들 것 같으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등장해서 이슈가 계속 떠오르는데 보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거기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등장을 하니 이 부분이 또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소통 미흡이 또 나왔는데요. 밑에 또 보시면 여당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에게는 이것도 좋아 보이지 않죠. 당정가 1등 같은 것도. 중도 성향인 분들이 아니 왜 저러시나 라고 할 만한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세 가지 의대 정원, 김건희 여사, 당정 갈등 한동훈, 윤환 갈등이 정확할 텐데 그런 것들 이 세 가지가 앞으로는 부정평가 이슈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언론에서는 김의민이라고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의료 문제, 민생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리스크로 잡았는데 오늘 딱 조사 결과로는 소통 미흡까지 보태면 네 가지가 거의 자진 딱 떨어져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평가에 대한 건 거의 중론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의료 대략 문제가 의대 정원 관련해서 처음에는 어떤 의료 집단을 국민들이 많이 질타를 했죠. 개혁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 내가 찬바람이 불어서 저희 어르신이 폐렴이 걸리고 노인 낙상 사고를 당하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적절한 처치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의사들을 원망합니까? 국민들이 의사들을 원망하기 전에 아니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줬는데 왜 이렇게 의료 시스템을 붕괴했냐 화가 글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권의 가장 큰 위기가 의료 대략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사실 요새 배춧값이 2만 원이 됩니다. 한 폭에 물가, 민생이죠. 소고기보다 배춧값이 더 비싸요. 정말 김치라는 게 금치가 됐고요. 알몸 김치라고 그 알몸으로 김치하는 중국산 김치가 폭증하고 있답니다. 물가 뭔지 해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금치도 앞에 시자를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금치도 금치. 시금치도. 너무 비싸서 지금 다. 아니 그러니까 대파에서 그렇게 맞아서 대파에서 그렇게 맞아서 총선에 쫄딱 망했으면 뭔가 정신을 차리고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맞아도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돼요. 때려도. 아니 이것도 뭔가 좀 체벌을 가하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항상 똑같아. 항상 무능해. 일관돼.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다 마찬가지잖아요. 때려도 정신을 못 차려. 못 차려. 어떻게 갑니까? 거기다 그냥 지구석 맨날 가서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니탈시네, 내탈시네, 니탈시네. 국민들이 지지할 수가 없죠. 만찬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세부 지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역별, 지역별, 또 계층, 또 성향별 이런 거 통계도 나오니까 한번 좀 자세한 유의미한 부분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지역별로 다 안 좋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지역별로 보면 긍부정이요. 긍부정이 전부 다 오차움이 밖에서 부정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대구, 경북에서 4%포인트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31이 됐습니다. 31이요? 네. 물론 이제 총선 직후 이런 거 따지면 이런 숫자가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더 빠졌어요. 대구, 경북에서 격차가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긍정은 4%포인트 빠지고 부정은 3%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사실은 격차는 7%포인트 더 벌어진 게 됐거든요.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그런데도 전체 평균에서 올라가는 거는 여기 보시면 대전, 세종, 충청에서 7%포인트 좀 뛰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부산, 경남에서 5%포인트 더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외교와 관련된 행보가 국격을 높였다. 내지는 실질적인 국가의 국익을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충청권에서는 반응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은 항상 나라 전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교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그게 반영이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부산, 부산, 경남에서는 5%포인트 이거 전부 다 오차험이 이내입니다. 오차험이 이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아주 미세하게 본다면 그런 정도다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난 갈등이 먼저 들어오고 아주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아주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은 유난 갈등이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보수 성향이시지만 그렇게 관여도가 아주 높지 않고 지지도도 약간 한 발짝 뒤에서 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외교 행보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청권은 사실 과학기술의 메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기술 수출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요인이 나올 수 있고 PK도 사실은 거기에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이 좀 크게 먹힐 수가 있는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유난 갈등, 당정 갈등이 더 심하게 반영되면서 이거 뭐 진짜 직구석에서 맨날 싸움만 한다. 이도저도 아니다 하면서 약간 민심이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집안 대구에서는. 그런데 지금 또 유의미한 게 세대별 통계인데 세대별 통계는 원래 지금 키를 70대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70대 이번 주는 어떻게 조사가 나온 겁니까? 70대 이상이 16%포인트 긍정평가가 좋아졌습니다. 16%가 올라갔어요? 네. 16%포인트 좋아지고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찬바람이 부는데. 70대 16%가 상승한다는 건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 관련해서 주 이용 미디어가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지상파라든지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나오는 TV에 굉장히 의존적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외교 행사가 있으면 지상파는 전파를 할애해 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보더라죠. 그 영향이 아마 70세 이상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5%포인트 미만에서는 좀 흔들렸는데 70세 이상에서는 이와 같이 16%포인트 긍정평가가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70대에는 갑자기 16%가 올라갔다는 게 노령대칭들이 방송 종편이나 이런 걸 많이 틀어놓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도배를 하고 의전이라든지 우리 대통령이 국위를 선양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비춰지다 보니까 그것도 뭔가 지지하고 싶은데 빌미를 준 거죠. 꺼리를 줬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좀 노인 어르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웃지마 지지를 하시면요. 윤석열 정부가 오판에서 의료 대란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찬바람이 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건강, 우리 건강권에 치명타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론조사에 응하실 때도 나의 건강, 나의 병원 치료를 한번 고민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럼요. 언제 낙상사고 당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걸 어떻게 저는 지금 분석이 되냐면 70대가 16% 올라갔다는 건 너무 좀 이례적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의 당정 갈등 요소가 아까 대구에서는 내려갔다고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위기감을 저는 더 크게 느꼈다. 그래서 위기 때문에 더 크게 어르신들은 윤석열 정부 지키자라는 좀 그런 결집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16%가 늘어난다는 거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거든요. 그 결집을 볼 때 보수 중도 진보의 여론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보시면 지금은 보수는 지난 조사보다 이게 이제 가중 이후일 텐데요. 12명 적게 잡혔습니다. 중도도 적게 잡히고 진보가 조금 더 잡혔습니다. 이 얘기는 구성 인원수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수가 284명으로 카운트 되는 거고요. 중도가 308명이고요. 진보가 279명이라 아주 큰 건 아니고 보수가 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결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 여론조사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발짝 뒤에 계셨던 분들이 더 들어온다고 따지면 그 현상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비율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미세하게 더 잡혔지만 규모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보다 몇 명 적잖아요. 한 다섯 분 적게 계산이 된 건데 이것도 지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이 전체로 따지면 한 27.9%다. 상당히 진보 성향인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여론조사. 오히려 보수가 조금 적어요. 조금 적고. 저는 궁금한 게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거부권 이후에 표결 갈 거고요. 지금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김건희 리스크가 다음 주에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센 하방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 중에 하나는 이건 전국지표조사의 지금 전국지표조사 이거 읽어드려야 되니까 먼저 보시면 이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조사가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 3사 제공 효대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회사가 엠브렘 퍼블릭 히스테리스 코리아리스 한국 리서치인데요. 두 회사끼리 돌아가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더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런 거는 문구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공천개입 의혹 여기 공천개입 의혹이 들어가 있죠. 요즘 뜨거운 이슈입니다. 요새 이슈가 여기 반영됐다는 겁니다.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다음의 의견 중 선생님께서는 어디에도 동의하십니까? 문구가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검법에 반대한다가 24입니다. 24% 그러니까 4분 중에 한 명만 반대해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65로 집계가 됐습니다. 65%로 하면 66.7에 가깝죠. 이 얘기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찬성하신다. 그러면 지금 길거리 어디서 우리도 세 명이잖습니까? 우리 지금 세 명 모였는데 그러면 이 중에 보통 평균적으로 어디에 가서도 세 분 중에 두 분은 지금 특검법에 찬성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도 세 명이 먹으러 가도 둘은 찬성하고 차를 마셔도 두 분은 찬성하고 참 여론이 기울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하나 보수이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수 아니 진보이신 분들이 89%가 찬성이고 중도이신 분들 73% 네 분 중에 세 분이 찬성하시는 건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보수에서 47대 45 나왔습니다. 보수도 반반인데 긍정이 높네요. 지금 공의가 네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찬성 비율이 상당하다. 그 얘기는 보수이신 분들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특검해야 된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국힘 안에서도 지금 흔들림이 있겠다 이런 걸로 읽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국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35% 즉 세 분 중에 한 분은 또 찬성이세요. 아니 근데 제의결 표결이요 8명만 이탈하면 되는데 3분의 1이라 그러면 108명 중에 30명이 지금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기준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10월 10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서 만약 본인이 김건희 종합특검을 통과시켰을 때 그런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총선 선거법 시효가 끝나고 물을 익으면 8명 정도 사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독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가 정말 재보선에서 광화와 금정에서 한석이라도 잃으면 중도하처럼 바로 나옵니다. 책임만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럼요. 그 전에 한번 이런 제의결 때 용트림을 한번 하고 죽어도 깽소리는 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깽소리.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서 뭔가 좀 가결을 시켜서 본인의 존재감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요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거 보세요. 계속 이렇게 고립되다 보면 고사당합니다. 고립은 고사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면전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운도 전면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게 김건희 종합특검과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까 우리 김주호 부실장님이 폐부를 찔러주신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이유가 됐든 어쨌든 올라갔어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게 한동훈 대표에게는 또 유난대전의 서막이 또 열리면서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25% 갔는데 이게 이제 선거 앞두고 전략의 차원에서 또 누가 주도권 지느냐로 또 싸움이 난다는 건데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윤석열 한동훈 유난 갈등의 기폭제가 어디로 튈 것이냐 정당 지지율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요. 정당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이거는 지난주 거 지난주 거고요. 이번 주 거 이번 주 거를 보시면은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떻게 나왔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3%포인트 동반 상승해서 31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포인트 가락해서 32 두 정당 모두 지금 몇 주째 횡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두 정당이 지금 오차오미 2인에서 격돌하는지가 벌써 5번의 조사 8월 내내 그리고 9월 내내 지금 거의 같은 두 정당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32 대 31 아직은 뭐 수치로 해석하시는 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민주당이 우위에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차오미 이내에서 대등합니다. 대등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전히 무당층은 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민의힘이 살짝 올라가면서 무당층이 싹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무당층과 관계는 국민의힘하고 더 관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8%로 지금 아직은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난 갈등이 과연 어디로 튈지는 이것만 봐서는 알게 하십시오. 아니 근데 전 요게 되게 궁금한 게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이야 뭐 늘 들락날락 하다가 거의 붙어가니까 뭐 그러다 치고 아까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이 이야기한 부분 대통령의 긍정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대통령의 좀 입김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만찬때 원전 얘기만 한 시간 강의하니까 또 지지율 올라가잖아.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이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잘 헤쳐나갈 명안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봐가지고는 한동훈 대표가 헤쳐나갈 묘안이라고 한다는 거는 역시 그 칼자루를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의 유난 갈등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금 사실 얻어맞는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동정표에 호소하는 걸로서는 그렇게 뭐 되기는 쉽지가 않죠. 잘 되기는 쉽지가 않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야당들하고의 협조를 강화하는 부분 야당. 굳이 만약에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표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모여보자 하는 것도 괜찮고요. 특별히 민생과 관련해서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쓰면 되겠는데 지금처럼 대통령을 보면서 만나달라. 독대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세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거부될 게 너무 뻔한 상황이라면 그거는 이미지상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정도의 갈등 상황이 되면 사실은 솔직히 한동훈 대표가 현재 권력을 공격하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논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게 국민적 지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은 의원들로부터의 어떤 지지가 있을 텐데요. 리더십 같은. 자당 의원들로부터. 그런데 이 충돌의 결과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충돌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충돌의 결과. 충돌의 결과가 국민적인 지지로도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당대표로서 의원들의 지지를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들에게 보다도 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약간 좀 뭐랄까 외면 비슷하게 받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총선 시기에 총선 시기에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오히려 대통령실에 도움을 더 받았어라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때문에 문제가 아주 커졌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로서 한동훈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당내에서는 없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트러블을 통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트러블이 당내에서는 오히려 리더십을 약화하는 걸로 가고 있다. 이거 엄청난 딜레마거든요. 그러면 뭐냐 여기에서 출구 전략을 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구 전략. 그리고 다른 거를 한다는 것이죠. 혹시 한동훈 대표 지금 출구 전략이 저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 부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옆에서 보실 때 어떤 묘안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현 상황.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나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를 대변하는 사람이 원해가 한 3, 4명 되고요. 원해. 원외. 원해는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럼 다 합쳐서 5명? 한 6, 7명. 원해는 제가 봐도 2, 3명뿐이 안 되고 원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력이. 세력이 10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 막 이렇게 독대 퍼포먼스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독대 얘기는 못 꺼내죠. 지금 대통령 시에서 일을 갈고 있을 텐데.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25% 갔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렇다고 또 대야 투쟁을 하자니 엄두도 안 나고 그럼 갈 때는 또 의료대란, 민생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민생 탐방한다고 모르겠어요. 탐관 가서 이렇게 껌댕치도 할 수 있고 요리한다고 가서 김장한다고 김장할 수도 있겠죠. 뭔가 민생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숙제가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커플링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서 하락 동조화 현상 이번에는 또 상승 동조화 현상으로 또 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권이 더 강해지고 한동훈 대표는 공간이 더 줄어든다. 가뜩이나 지금 세력도 다 합쳐봐 10명이라고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적은 세력 가지고 대통령과 지지율에서 커플링으로 계속 움직이면 이거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왜 자꾸 커플링해서 못 벗어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자체발광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체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만들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논란에 의존적이거나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총선 시기에도 네거티브가 되게 많았어요. 2조 심판론이 많았죠. 그렇죠. 2조 심판. 그다음에 386 운동권 심판. 하여튼 심판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충청권에 가서 무슨 어떤 지역 수건 과제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그때 충청권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성으로 많이 갔습니다. 반사 이익만 잡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지금 현재 권력과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성장을 한다는 거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소스가 되게 밑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재료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 뭔가 좀 자기 카드를 가지고 좀 국민분들께 난 이 야당 제1야당. 제1야당이 지금 엄청 큰 야당인데 그렇죠. 야당 대표를 만났을 때 이런 걸 가져와서 내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라고 할 법한 것들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어떤 투티어 민생으로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할 말은 하는 이 이미지 이걸 두 개를 다 가야 되는데 둘 다 놓치고 있다. 둘 다 놓친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발광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 때문에 저관여 지지했었던 분들이 다시 지지로 돌아설 때 그 효과만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생 변수에 의해서 조금 높아졌거나 그러면 외생 변수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낮아지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선 과도를 이재명 대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대통령에게 계속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고 대통령한테도 차별화 내지는 반사체로만 머무는 거고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는 빛이 안 나고 자꾸 반사이익만 얻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 보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는 어떤 정치냐면요. 지금 누워서 침뱉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뱉기 정치.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별개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들 남들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인 거야. 왜냐하면 셀프 주장과 달라요. 아니 윤석열의 보조제인 거야.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자체가 윤석열 검사의 부하 검사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이 밀어서 여당 대표가 된 비대위원장이 된 윤석열의 부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나는 부하가 아니야. 아무리 주장하다 한들 본인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자꾸 와서 나는 윤석열 아닌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진정성이 없어요. 내가 정말 여당 대표로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게 하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를 추진할 때 내가 나를 낮추고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야비하게 정치를 하거든요. 의료대란 문제도 그래요. 의료대란 나는 이렇게 주장했어. 내가 국무총리 당정협회에서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안 들어줘서 그냥 약간 치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독대권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독대까지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리를 지켰는데 저 사람 참 인간성 안 좋네. 정말 눈 감고 아웅하듯이 치사하게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 비서관 했는데 어디 가서 이재명 대표님 욕하고 다녀봐요. 저를 좋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운명 공정체인 거야. 큰 세계관에. 그럼 한동훈 대표도 그걸 인지하고 말로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다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진정성 있게 본인이 미랄이 될 각오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르지를 않고 고립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안 따르고.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의 영역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 아마 이 말씀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차기 대권 선호도에서도 이재명 대표 큰 격차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예.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예. 차기 대권 선호도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번 한동훈 대표하고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게 이 지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25, 한동훈 대표가 15, 조국 대표가 4, 이준석 의원이죠. 3, 홍준표 시장 2, 김문수 2, 김동현 지사 2, 오세훈, 원희룡 각각 1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조사가 9월 1주였습니다. 지금 9월 4주죠. 약 한 한 달 정도 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6에서 25가 됐습니다. 1%포인트 빠졌죠. 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14에서 15,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쭉 깔린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회복됐다고 할 수 있는 수치인지는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둘 다 1%포인트 격차이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아니죠. 변동이 아니죠. 그리고 그 격차,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의 격차는 10%포인트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10%, 25 대 15니까 엄청 큰 격차죠. 꽤 많이 납니다. 5천 범위를 넘어서 한참 밀어낸 거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에 3월에 24 찍고 아직도 9%포인트 낮은 상태입니다. 둘 다 횡보라고 하지만 아직 헤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한동훈 대표가 이런 윤환 갈등 속에서 뭐가 좀 잘 되고 그랬다면 이게 확 뛰어야 맞는데 뛰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률이 올라가는데 내 덕에 너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느 정도 위기로 진단을 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10월 재보선 끝나고 나서 국감도 이제 다 끝나고 예산도 끝나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도 이렇게까지 안 좋으면 비대위 체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마 내부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내가 팽당한다면 그러면 아까 뭐 꽥소리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꽥소리보다는 뭔가 한 칼이 있어야죠. 한 칼이 있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지금 1%포인트 이재명 대표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더불어민주당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검찰 구형이 있었죠. 인형 구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지표에서 만약에 그 어떤 검찰 수사에 의한 어떤 이게 바로 리스크이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수준에서 좀 더 빠져야 맞는데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향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영향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정도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김용 부원장을 압수수색할 때 5%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유권자분들한테는 이걸 위기 상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상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수사 자체에 대한 피로감으로 느끼고 있을 수 있다. 장기화된.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별로 큰 영향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상황은 지금 윤석열 대 한동훈의 그 이슈가 어디로 튈지가 좀 더 관심사이고 그것에 의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런 것들이 더 지금은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의 위기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거의 100일 가까이로 가지 않습니까? 꽤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본인의 영향을 못 보여주고 능력을 못 보여줬다라면 앞으로는 더 험난한 첩첩산중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거 좀 임기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임기 채우기 어렵다고 보고요. 올해를 넘길 수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위기입니다. 위기 속에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리더십, 고자재 정치, 야비한 정치하는데 누가 지지합니까? 제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칭찬하고 싶은 점은 어떤 면이냐면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4, 5회 재판이 있고 정말 2년 실현 구형이라는 충격적인 그런 검찰의 횡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뭐 했냐.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계를 만나서 읍수하는 그런 일정을 두 번, 세 번 소화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명택 대한의협회장을 두 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이명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임현택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가 1월 2일 날 테러 암살을 받았을 때 정말 헬기 이송이 특혜라고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회담을 했다. 정격적으로 회담을 했다.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개인의 정말 불행, 개인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뛰고 있는 지도자구나. 이런 인상을 남긴 게 아닐까.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너무 큰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인교회 핫스팟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